고마워요, 이 적적한 때 술 친구가 되어줘서. 저도요, 회장님. 내가 왜 김재마 씨를 좋아하는 줄 아나? 김재마 씨 얼굴에서 민희경 대표가 보이더군. 두 사람 꽤 많이 닮았어. 이 도끼설인 악착스러움 있지. 그게 또 엄청난 매력이고. 대표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? 같은 구두 공장에서. 사랑했지. 아주아주 열렬하게. 대표님은 방송에서 이태리 유학 때 만났다고 하셨는데. 아, 그건 방송용이고. 이건 내가 괜히 있을 데 없는 소리를 했군. 자, 마십시다.